니 왜 자꾸 따라오는데? 난 우리 할머니 집에 가는 건데요? 먼저 가라 그라믄. 가라꼬. 얘, 혹시 할머니 혼자 사시니? 할머니 집에 방이 몇 개야? 빈 방 있어? 여긴 우리 할머니 집인데요? 아니, 여긴 우리 집인데? 할머니 안 살아. 아, 전에 살던 할머니 찾는구나? 그 할머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? 왜? 와, 그냥 오노. 여, 아이가. 어디 가노? 엄마랑 같이 살다가 힘들면 다시 오라고 했는데. 우리 할머니 아프면 안 잤는데. 그런 성함에 환자분은 없는데요? 분명히 이 병원으로 옷 식탁 하던데. 6개월 좀 전에요. 7개월인가? 양가성에 숨자, 희자. 음... 서원은? 어? 있죠? 아, 네. 근데... 지식이 여긴 한 명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